정서 예측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큰 행복도 큰 슬픔도 큰 분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사라진다는 사실 오전엔 찌푸려도 오후에는 금방 회복될 거예요 양파의 음악정원 최유리님께서 엄마나 양파씨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이름이 음악정원이라니 첫 곡부터 숲속 놀러온 기분이네요 하셨네요 월요일 양파의 음악정원 첫 곡은 러브홀릭의 놀라와였습니다 이 곡은 마치 피톤치들을 막 마구 뿜어내는 것 같은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항상 많은 분들이 월요일이 되면 아 일하기 싫어 너무 우울해 또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하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정말 재밌는 건요 그렇게 우울하게 출근을 해도 몇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적응해서 바쁘게 일 열심히 하고요 동료들과 또 얘기하다 보면 하하호호 막 웃기도 하고 울적한 그런 기분이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저도 무대를 하기 전에는 막 몸이 땅속으로 꺼질 것 같이 나른하고 뭔가 기운도 없고 그런데 무대 쓰면 또 노래를 시작하면 마치 번개를 마신 것처럼 모든 몸 안에 자기장들이 막 일어나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요 내 기분이지만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탄력적이고 더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오전에 이런 저런 우울한 점들 울적한 기분이 있었어도 또 점심에 맛있는 거 먹고요 수다 떨면 스트레스 확 풀리잖아요 오후에는 또 금방 괜찮아져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분입니다 제가 DJ여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노래 음악전과 함께 2시간 산책하다 보면 기분 전환 되시잖아요 그죠 마치 음악으로 피톤치들을 맞는 그런 기분 오늘도 양파의 음악전과 함께 해주시면서요 좋은 기분으로 전환하는 스위치를 한번 켜보세요 지금 스위치 온 하셨나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들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데이일까요 여러분 화장품 데이도 했고 여러 가지 데이 했는데 오늘은 시원한 아이스커피 데이 준비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구마구 쏩니다 문자만 신청곡 보내주실 번호는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로 무제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금 사연 쏘시죠 그리고 저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양파의 음악전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어쩜 이렇게 빗소리까지 딱이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밤이 깊어가지만 들으셨습니다 0839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비오는 날입니다 아 저는 빗소리만 들으면 감성적으로 변하거든요 오늘 노래와 감성에 푹 젖어볼래요 서태지 노래 완전 좋아요 하셨네요 지금 밖에 비 많이 오나요? 조금? 빗방울? 조금? 서울은 아직 안 오는군요 네 좀 흐리긴 합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엄청나더라고요 2738님께서 언니 저는 요즘 판소리 배우고 있어요 저도 음악하는 사람인데요 공연을 위해 이렇게 여러 장르를 배우는 것에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흐린 오늘 아이스커피 마시고 기분 전환하고 싶습니다 어떤 걸 알아가고 사랑하는 데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함께 하죠 네 기분 전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스커피 보내드릴게요 0949님께서 남편이 회사를 퇴직한 지 반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재취업 못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서류를 내는데 연락 오는 곳이 없네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인지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듣고 있으면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혹시 듣고 계신가요? 0949님의 남편분 아직 반년 밖에 안 지났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마음에 조급함을 조금 없애고 잘 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준비해보자고요 우리 아이스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4566님은 양파씨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아기 출산 임박해서 무섭고 불안하다고 양파씨한테 사연 보냈었어요 양파씨가 제 사연 소개해주시면서 힘내라고 해주셨고 선물도 주셨는데 그게 벌써 8개월 전입니다 와 그랬나요? 저 건강한 딸 출산해서 지금 8개월 됐는데 어제 첫니가 났어요 양파씨 방송으로 퇴교했고 아가랑 같이 잘 청취하고 있어요 좋은 방송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우와 뭔가 되게 제가 감사한데요 이런 양파의 음악정원으로 퇴교도 하셨고 아이와 함께 음악정원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을 저도 반대로 주시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시간에 역사들이 쌓인다는 게 참 좋죠 음악정원에 함께 해주시는 함께 걸어주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참 좋습니다 네 그 딸내미 사진 언제 한번 보내주세요 네 보기싶네요 565님은 오늘 여친이랑 100일입니다 저보다 13살 어린 친구지만 나이차 전혀 느끼지 않고 알콩달콩 즐겁게 연애 중입니다 양파님이 축하해주세요 나이 차이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네 이렇게 잘 맞으면 즐겁게 연애하실 수 있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아이스커피 두 잔 보내드릴게요 모노입니다 넌 언제나 모노의 넌 언제나 들으셨습니다 0902님께서 옆자리에 있는 대리님 좋아하는데요 평소에 향수 같은 거 안 뿌리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묘한 향수 냄새가 풍겨요 혹시 대리님 연애하는 걸까요? 남자가 연애 시작하면 향수 뿌리는 걸까요? 저 향수 자기 돈 주고 사는 스타일 아닌데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걸까요?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아 어떡해 이런 현실 짝사랑이 있군요 옆자리에 앉은 대리님을 왠지 좀 느낌이 평소와는 다른 어떤 모습일 때 뭔가 좀 썸띵 고인온 아닌가요? 참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넌 짓이 대리님 향수 뿌리셨네 누구 생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나? 일단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속 좀 가라앉히시고 아이스커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쿨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2475님은 교대 근무 끝내고 직장 퇴근 후 수영하고 혼자 밥 먹어요 메뉴는 우거지 국밥입니다 하하 양파씨도 수영 좋아하시죠? 저도 아침에 수영하고 출근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너무 상쾌하게 시작하는 게 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수영 이제 교대 근무를 밤샘 근무를 하셨군요 그리고 수영하시고 혼자 밥 드시는구나 네 참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가셔서 푹 쉬세요 저희가 아이스커피 보내드릴게요 0012님께서 아들과 아침에 언쟁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가끔 싸우면서 가끔 웃으면서 가끔 상처받으면서 가끔 흐뭇해하면서 또 가끔 욕하면서 가끔 행복해하면서 사는 건가 봐요 씁쓸하네요 가끔이군요 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 겁니까 그죠? 부모님들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스커피 보내드릴게요 혼자 시원하게 한 잔 하세요 피오나님께서 양대님 좀 전에 재산세 고지서 나왔네요 살고 있는 집인데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너무 올라서 살짝 우울해요 부디 세금이 잘 쓰여지길 바랄 뿐입니다 재산세 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복받은 거 아닐까요? 자가주택을 갖고 계신 거니까 네 음 그래도 세금 꼬박꼬박 잘 내시네요 멋집니다 아이스커피 보내드릴게요 5737님께서 양대이 8월 초에 휴가라서 큰 맘 먹고 혼자 싱가포르 가려고 비행기표와 숙박 예약했어요 막상 예약하니 혼자라 조금 두렵긴 하지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보고 즐겁게 즐기다 오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음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습니다 혼자 음 삶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그리고 자신과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마 좋으실 겁니다 네 싱가포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스커피 보내드릴 테니까요 시원하게 드시고 멋지게 잘 떠나 떠나 보십시오 0885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주말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할 말이 참 많아진다 텔레비전에 나온 맛집을 갔더니 완전 줄이 쫙 장단 아니더라고 나는 그냥 애들 데리고 극장 가서 영화 봤지 뭐 이렇게 우리끼리 수다를 떨고 있을 때 갑자기 껴대는 부장님 아 나도 어제 집에서 혼자 영화 봤는데 말이야 그 주인공이 아주 해로운 바지를 입고 나오는 사람이거든 누군지 알아맞혀 봐봐 솔직히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의상 대꾸는 해드려야겠다 해서 해로운 바지를 입고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누구지? 쫄쫄이 바지 입어서 건강에 안 좋은 건가? 그럼 스파이더맨? 그러자 이럴 줄 알았다면서 혼자 뿌듯해하며 좋아하며 대답하는 부장님 에휴 센스가 그렇게 없어 바로 유혜진이야 유혜진 웃기지? 순간 그야말로 갑분싸 이걸 따라 웃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하지만 역시나 리액션 좋은 막내 혜원씨는 하하호호 따라 웃어줬고 부장님은 혼자 뿌듯해하는 거다 이뿐 아니라 부장님 뭐 주문할까요? 야한 재소가 있는 거 그거 시키자고 그게 뭐예요? 야한 재소 몰라? 바로 버섯이잖아 버섯 버섯전골 시키자고 정말 언제적 개그를 치시는 건지 혼자 말해놓고 혼자 웃는 부장님 그리고 역시나 이런 부장님에게 장단을 맞춰주는 막내 혜원씨 아하 정말 우리 부장님 유머감각 짱! 어머 너무 재밌다 안되겠다 싶어서 혜원씨에게 슬쩍 말했다 너무 부장님 아재 개그 다 받아주지 말라고 진짜 재밌는 줄 알고 더 저런다고 그러자 혜원씨는 말했다 에이 그래도 저렇게 웃으시는 게 어디예요 말 없고 화내는 부장님보다 훨씬 좋잖아요 웃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맞춰드리려고요 좀 짠하기도 하고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막내 혜원씨가 왠지 나보다 더 선배처럼 느껴진 건 왜일까? 양파의 음악정원 지구인의 사생활과 함께 들어본 곡은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였습니다 네 뭐 웃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네 웃어주는 게 좋죠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웃는 그 근육 근육이 이렇게 웃으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아재 개그를 해주시는 그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받아들여서 함께 얘기 나누면서 웃는 것도 좋지 않을까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재용님은 버스 타고 가는데 에어컨 줄였습니다 썰렁해서 그럴만했죠 이총훈님은 아 저는 이걸 왜 다 알고 있는 것인지 혼자 아재미 뽐뽐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아시는 거 뭐 좋죠 안재규님은 이런 허무한 개그는 실드 불가 다들 이렇게 좀 눈이 이렇게 일자가 되셔서 땀 흘리고 계시네요 김정우님은 양디님 저 지금 재밌어서 웃고 있는데 저 문제 있는 걸까요 아유 뭐 그게 문제입니까 웃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죠 9830님은 부장님 아재 개그 대마왕이시네요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고양이 스톱 양이 하면 깨끗거리는 신랑이요 저 이거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고양이니까 스톱 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네요 서정서님은 그냥 웃죠 뭐 하하하 돈 드는 거 아닌데 하하하 영혼이 없는 하하하였습니다 네 그래도 대화를 안 하는 것보다는 억제로라도 노력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같이 웃고 하는 게 보기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좀 회사 생활을 하실 때 이렇게 짠한 캐릭터들 그런 부장인들 계시죠 네 양파의 음악정원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짜잔 오 이제 타이밍이 정말 칼같아 스페셜 찬스 타임 준비했습니다 바로 행운의 검색 퀴즈 정답이 보여요 양파의 음악정원 검색하셔서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누구나 정답을 눈으로 그냥 볼 수 있는 일터원적인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오늘 퀴즈는 지금 검색창에요 양파의 음악정원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신 다음에요 공지사항이 있는 알립니다를 클릭하시면 퀴즈가 바로 보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네 분께는 치킨 세트 드리고요 그리고 한 분께는 인공지능 스피커 드리니까요 너무 덥다 귀찮다 왜 이렇게 다운되지 우울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양파의 음악정원 검색하셔서 공지사항 클릭하신 다음에 퀴즈 확인하시고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물 마구마구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문자로만 받을게요 보내주실 번호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샵 누르시고요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핑클 노래를 이충우님이 신청을 하셨네요 4명이 완전체로 캠핑 예능 시작했던데 보셨나요? 네 뭔가 그 함께 나이를 먹어 가고 있다 그것이 참 좋다라는 기분이 들었는데 핑클의 노래 들을게요 영원한 사랑 그리고 SES입니다 Just a Feeling 핑클의 영원한 사랑 SES의 Just a Feeling 두고 이어 들으셨습니다 0372님께서 핑클과 SES 노래 듣다 보니까 옛날 추억 막 떠오르네요 그때 우리 학교에서 제가 핑크 팬클럽 결성해서 쫓아다녔었거든요 장기자랑 하면 친구들과 핑클 춤추고 그랬었는데 제가 효리였어요 하하하 센터 하하하하 괜히 지금 부끄러우시니까 그때 같이 춤추던 민주경희 영희 다들 보고 싶네요 다들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한 번씩 했었죠 저는 무한궤도 툴을 했었는데요 제가 센터였습니다 신해철 이 시대를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이 음악정원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노래를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 추억도 떠오르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8451님께서 어허 이런 버스기사 아저씨 딴 생각하나 봐요 노선 잘못 가서 되돌아가고 있네요 일하신지 얼마 안 되셨나 정말 불안 불안해요 아 정말 저희는 버스 타면은 그냥 의뢰히 다 잘 가시니까 이런 생각 못 해봤는데 노선을 정말 제대로 숙지를 꼭 하셔야 되는 거군요 그죠 아 하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정말 일하신지 얼마 안 되셨을 수도 있고 집안에 큰 우한이 있으실 수도 있고 네 불안불안해 하지 마시고 아마 그래도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실 겁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61646님께서 양파누님 오늘은 일주일의 시작임과 동시에 제가 결혼한 지 1년 되는 결혼 기념일이네요 양파누님의 축하와 함께 와이프에게 앞으로도 행복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항상 사랑한다고 전해주면 더욱 좋은 날이 될 것 같아 사연부네요 영화야 사랑해 누나도 미세먼지 심한 날씨에 건강 조심 파이팅입니다 하셨네요 음 두 분 결혼 기념일 1년이시군요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쁜 마음 유지하세요 부패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오버흑하게 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어 윤상의 노래 들을게요 한 걸음 더 요즘 날씨가 좀 후텁지근하고 왜 이렇게 덥지 하잖아요 오늘은 특히나 더 미세먼지와 흐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날 어떤 걸 들어볼까 고민 고민해서 골라봤는데요 결국 사랑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목소리가 참 좋은 본 아이버의 33 God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오늘의 가사 정식 과연 어떤 가수의 무슨 곡인지 맞춰보세요 비오는 날 아침은 언제나 내 마음을 설레게 해 우연히 내 우산과 똑같은 빨간 우산을 쓴 소녀를 봤어 한참을 망설이다가 건넨 말 저 어디까지 가세요? 때마침 저와 같은 쪽이네요 우산 하나로 걸어갈까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파란 보랏빛 꿈결 같은 기분이야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까? 아름다운 그녀 오 세상은 아름다워 그래 그래서 다들 살아가나 봐 저 하늘이 날 도운 거야 꿈이 아니길 바래 양파의 음악정원 오늘 가사 정식은 김건모의 빨간 우산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서울에도 소나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날 정말 많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 중 하나가 바로 김건모의 빨간 우산이라고 합니다 유미성님께서 김건모 빨간 우산 이 노래 들으면 비오는 날 상쾌해요 박전미님은 오늘 아침도 들으면서 왔는데 대박 비오는 날 들으면 딱이죠 이경우님께서는 늘 빨간 우산을 들고 다니는데 부장님이 남자가 빨간 우산은 주책이라고 하네요 뭐 주책까지야 저는 그게 좋던데 남자분들 요즘은 핑크색 셔츠도 많이 입고 핑크색 우산 같은 것도 드시고 그러잖아요 뭐 그게 경계가 있습니까 남자아이는 파란색 옷만 여자아이는 핑크 공주 이거 너무 편견입니다 부장님 은비님께서는 여긴 안양인데 조금 전부터 비가 쏟아져요 우산 없이 나왔는데 어쩌죠 편의점에 들어가셔서 일회용 우산 사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송주옥님은 좋아하는 여학생 있었는데 빨간 우산을 쓰고 학교하는 그 여학생과 같이 우산 쓰고 가려고 제가 가진 우산 버리고 뛰어갔는데 다른 남학생이랑 같이 쓰고 걸어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보던 기억이 점점점 네 영화 같네요 예전에는 좀 용기 있는 남자분들이 갑자기 비가 올 때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저 지하철까지만 같이 쓰고 가시죠 뭐 이렇게 갑자기 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우산이 없으면 제가 오늘 우산 씌워서 바래다 드릴게요 이런 작업들 은근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밥 사주는 예쁜 누나이도요 좀 썸타는 둘이 우산을 함께 쓰면서 사이가 훨씬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늑대의 유혹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영화에는 그냥 걷고 있는데 갑자기 우산 속으로 어떤 남자가 뛰어든대요 그 남자가 바로 강동원 씨였다고 합니다 우산 속에 갑자기 강동원 씨 얼굴이 화면 가득 등장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셨겠죠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는 그런 극장에서 그러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 못 봤지만 어쨌든 그 장면들은 좀 많이 어디선가 봤던 것 같아요 오늘 문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많이 보내주셨고요 그중에서 세 분 선정해서 커피 보내드립니다 나중에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문자나 콩으로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1부에 내드렸던 행운의 검색 퀴즈 정답이 보여요? 정답을 발표할 시간인데요 오늘 퀴즈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KBS 라디오 전 채널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다시 듣기로도 감상할 수 있는 앱의 이름은 뭘까나요는 1번 콩 2번 콩 3번 꿩 이었습니다 무슨 바다 쓰기 언어 테스트 이런 것 같네요 공 콩 꿩 2번 정답 콩 이었습니다 정답자 발표 해드릴게요 6624님은 여긴 야외 수영장인데 매니저님께 부탁드려서 음악 대신 양정원 크게 틀어놨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응이 더 좋네요 우와 감사합니다 어디 야외 수영장이죠? 거기? 한강인가요? 네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이런 조금 빗방울이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날씨에도 수영장 굉장히 낭만적인데요 네 오늘 즐기시기 바랍니다 양정원과 함께요 0555님께서 딸 공주가 셋입니다 7살 막둥이가 며칠 전부터 치킨 노래를 부르네요 용기내 보냅니다 꼭 정답은 2번이에요 라고 보내주신 두 분 치킨 세트 보내드리고요 이 외에도 9619님 0909님께도 치킨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는 8714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행운의 검색 퀴즈는 쭉 이어질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권수경님께서 개구리 소리가 너무 좋아서 볼륨 크게 키웠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라고 아주 많은 분들이 별이 진다네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런 추억을 떠올려 주셨는데요 이 곡이 바로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였습니다 저도 막 풀벌레 소리 물 소리 그리고 뱉고 강아지가 막 짖는 그런 소리 개구리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흠뻑 빠졌는데요 이런 낮 시간에도 이런 곡이 참 잘 어울리네요 네 멋있었습니다 7829님께서 빨간 우산을 남자가 들면 이상하다 굽쇼 저는 핑크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한마디 합니다 남자는 핑크죠 특히 나이 들수록 고운 색깔 입어야 됩니다 얼굴이 칙칙할 때 핑크 셔츠, 핑크 운동화 이런 거 입어주고 신어주면 훨씬 젊어 보입니다 진짜예요 이상 부천의 패셔니스타였습니다 맞습니다 부천의 패셔니스타님 딱 맞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좀 이렇게 빨간색이 좋아지지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밝은 색깔 입으면 얼굴들도 화사해 보이고요 더 젊어 보이시고 그 색깔로 받는 기운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핑크, 빨강 색깔 구분하지 말고요 원하시는 색깔 드시기 바랍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0884님은 안녕하세요 양파씨 저는 환갑을 지나고 그동안 한으로 남아있던 꿈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중학교에 입학했고요 내년 2월에 졸업하고 드디어 고등학교도 갈 예정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마음에 열망이 있어도 실천하기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또 공부를 새로 시작하셨군요 환갑이 넘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평생 배움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나이가 있으시면 체력도 좀 많이 다르실 테고 하지만 그 기쁨은 아마 어릴 때보다도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화장품으로 응원합니다 보내드릴게요 3021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C사 택배기사입니다 양파님의 애청자이며 왕팬입니다 배송하면서 즐겁게 청취하고 있어요 더운 날씨 고생하시는 모든 택배기사님께 힘내시라고 화이팅 해주세요 택배기사님들 땀 한 바가지 흘리시면서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데 여름 우리 잘 버텨내자고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모두들 0010님께서 딴 방송에서는 청취율 조사라고 강조하면서 호들갑이던데 양파씨 방송은 초연해서 참 좋네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DJ분들이 많이 초조해 하시는 것 같던데 양파씨는 그러지 마세요 하셨네요 네 저희는 뭐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는데 너무 그래서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청취율 조사 기간 일하고 먼저 마음을 내주셔서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요즘은 콩으로 올라오는 글들이 막 천 개씩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뿌듯하더라고요 애청자분들을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동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자주 이렇게 양정원의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곡 최희원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진우의 세레나데 참 좋은 곡이었습니다 진우의 세레나데 들으셨네요 7820님께서 어제 엄마 아빠가 다투시다가 아빠가 그래 내가 나간다 이러면서 나가버리셨어요 근데 가출하고 정확하게 17시간 만에 돌아오셨고요 더 웃긴 건 아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아와서 씻고 엄마도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밥 차려서 두 분이 드시는 거 있죠 아 이게 결혼 20년 차의 위험인가 봅니다 엄마 아빠 이젠 좀 욱하는 거 참고 오손도손 잘 살아봅시다 네? 아 너무 귀여우시다 네 뭐 이렇게 귀여우신 거면 좀 싸우셔도 괜찮겠네요 네 커피 보내드릴게요 결혼 20년 차 뭐 30년 차 10년 차 이 때마다의 위험들이 있겠죠 그쵸? 네 그래도 정말 대화 없이 안 싸우고 서로 나물라라 하고 무관심한 것보다는 이렇게 싸우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관계가 좋은 거래요 반증이래요 연륜을 무시 못하죠 네 이제 한 30년 차 되시면 그냥 한 17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갖출 시간이 5627님은 저는 비 오는 날이면 차 몰고 공항에 갑니다 우와 굉장히 독특한 취미시네요 주차장에 차 세워두고 차 안에서 빗방울 소리 듣고 밖으로 비행기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오늘 비 내리면 또 공항 가고 싶어지네요 이런 자기만의 위로의 공간 위로 방법 스트레스 방법 그러니까 푸는 방법 이런 것들 참 이런 비법들이 있는 분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하지만 발이 묶여서 떠날 수 없을 때 잠깐이라도 차 세워두고 공항에 비행기 소리 빗소리 함께 뭔가 낭만을 즐기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5627님께 커피 보내드릴게요 전효정님은 양파의 음악정원 정말 좋아요 선곡 취향저격 DJ도 너무 이쁩니다 양정원 흥하라 우와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취저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취저예요 이 노래도 취향이 맞으실지 저희가 커피와 함께 보내드릴게요 김범수의 나타나 인생을 80년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대략 20년에서 25년을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깨알 잡박사전 잠자는 시간으로 엿보는 사람들의 성격 먼저 평소 6시간 미만으로 자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은 숏 슬리퍼라고 해서요 세계 인구의 10%쯤 되고요 평소 성격은 밝고 낙천적이고 자신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격상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짧아도요 뇌의 피로를 빨리 풀고 회복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6시간에서 9시간 사이를 자는 사람은 밸류블 슬리퍼라고 해서 약 80%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균형 잡힌 성격으로 용통성과 적응력이 높다는 사실 그럼 평소에 9시간 넘게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을 롱 슬리퍼라고 부르는데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을 살펴본 결과 이런 성격적 특징이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를 많이 하고 양보 많이 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잘 얘기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또 소극적인 경향이 많아서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그래서 뇌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해보면 평소보다 요즘 자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건 평소보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도자도 피곤하신 분들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 건강한 잠을 위해서는 요즘 받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부터 없애보자고요 깨알자팍 사전에 이어진 곡은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 였습니다 와 이 곡의 녹음 상태가 이랬군요 이 시대에는 오토툰이나 어떤 그런 좀 요즘 많이 하는 그런 기계의 뭐랄까요 고침 이런 것들이 수정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라이브 느낌 그대로 이렇게 테이프에 담겨 있군요 멋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8시간 이하로 자는데요 수면은 참 수면장애는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요즘 좀 자고 나도 개운치 않고 잘 못 자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았나 봅니다 7810님은 와우 우리 인순이 누님의 잠 깨는 노래 들썩들썩 그죠 와 정말 DH님은 저는 8시간에서 9시간 자요 주말에는 10시간 머리만 대면 5분 안에 기절 그 대신 아침형입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죠 어떻게 보면 좀 표준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은정님은 저는 8시간 이상 자본 적 없어요 8시간 이상 자면 허리가 좀 아픕니다 김호기님은 저는 4시간이면 충분해요 와 이분이 그야말로 그 상위 10% 숏슬리퍼시네요 좋으시겠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 정도 수면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4,5시간 뭐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8시간 딱 자야지 뭘 하더라고요 유경수님은 저는 하루에 3,4시간 밖에 못 자서 그런지 매일 피곤하네요 당연히 피곤하죠 음 나중에 시간 생기실 때 푹 주무십시오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김정희님은 그런 거였군요 어쩐지 요즘 계속 자도자도 졸립더라네 이게 다 저를 찍어 누르는 팀장님한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군요 그죠 잠이 자도자도 계속 온다 그거는 스트레스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네요 0290님은 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 요즘 점점 초저녁 잠이 많아지고요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나이 47인데 밤에는 9시만 넘어가도 졸려서 술도 못 먹어요 이러다 칠순이신 우리 아버지랑 같이 약수 뜨러 다닐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서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제가 정혜영 씨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는데요 그 언니는 4시에 일어나세요 하루의 시작을 4시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 8시에 주무시고 4시에 일어나신답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건강해질 것 같죠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 많을 때 잠자면 너무 잠 깊이도 못 들고 수면장애도 있고 하니까 잠자기 전에는 무조건 내일의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앞서 하지 말고 다 지워버리자고요 골치 아픈 일들 싹 잊어버리고 기분 좋은 생각 기분 좋은 것들 막 해주고 그리고 자기 전에 운동을 격렬히 한다거나 식사를 배불리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불빛도 좀 낮추고 시끄러운 소리 같은 거 전혀 안 들리게 하고 그리고 전자기기 같은 거는 방 안에 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TV도 계속 켜놓거나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너무 덥지만 깊은 잠 잘 자보자고요 우리 조귀임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조원성과 존박이 함께 부릅니다 서두르지 말아요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조원성과 존박이 함께 한 서두르지 말아요 였습니다 서두르지 말아요 참 좋네요 네 한혜숙님은 언니 저는 주말에 온가족 물놀이를 다녀와서 세탁기 두 번 돌렸는데 오늘 날씨 싫합니까 건조기 없는 저는 울고 싶네요 산더미 같은 빨래가 안 말라요 으헝헝 하셨네요 이런 날 빨래 잘못 말리면 또 빨래가 엉망되잖아요 아 참 하지만 이렇게 막 에어컨 틀어놓고 말리면 좀 낫지 않나요 일단은 선풍기도 좀 틀어보시고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0001님께서 자취하는 아들 녀석 굶고 다니지 않나 제대로 밥은 해먹나 걱정돼서 집에 가봤더니 와 냉장고 안에 음식들이 저희 집보다 더 많네요 그거도 다 맛있고 비싼 것들로 괜히 걱정했나봅니다 그냥 신랑이랑 저랑 우리끼리 알아서 잘 챙겨 먹어야 겠습니다 굉장한 귀여운 또 훈훈한 반전이네요 네 아들이 건강 잘 챙기시나 봅니다 두 분이서 부탁에 두 분이서 만드세요 부패 식사권 보내드릴게요 진원섭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오늘은 뭔가 그 90년대에 함께 했던 아이돌스타 곡들이 많이 나오네요 HOT의 빛 버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파의 음악정원 오늘 마지막 곡은 이현주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입니다 촉촉함 월요일 오후 이런 날은 너무 서두르지 않게요 빗소리에 그 리듬에 맞춰서 여유롭게 한 줄 시작하자고요 저는 내일도 12시 다시 옵니다 하루의 심표 양파의 음악정원 양파가 사용되네요 양파가 사용하는 게 적중